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에 인사드리는 447회 토요일 순서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이 얘기를 들었고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술 마시면서 들었어요. 윤세민 에디터의 기억에 의하면 제가 지금 술을 먹고 방송을 한 게 두 번째라더군요. 지난 10년 사이에. 먹으면서. 한 번은 이제 연말 에디션 즈음에 임종륜 지회장, 도희 지회장, 오세윤 지회장과 함께 방송을 할 때 한 잔 하고 들어간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는 계속 마시진 않았거든요. 한 캔 드신 것 같은데. 두 캔인가 한 캔인가. 오늘의 방송은 계속 마시면서 녹음했습니다. 에디터도 계속 마셨습니다. 그렇죠. 게스트도 계속 마셨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한 직후인데 저는 멀쩡합니다. 그렇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가벼운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녹음 끝나고도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만 술을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못하시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안 드시는 분은 필연적으로 주사를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주사를 싫어하면 술을 더 싫어하게 돼요. 그렇게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술 칭찬하다가 하셨습니다. 판데믹에 적응하는 삶은 누구나 힘들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나온 작품이 오늘입니다. 저도 오늘 아이디어를 좀 얻었어요. 네. 대단한 주제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을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에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비엔 활력 충전 N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죽빵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없이 어약한 최고급 멸치 탈각지암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있는 선물 설날 장모님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프리미엄 죽빵 멸치 세트 정여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엠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추석의 액세스몰 아직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온 추석이야 유명상 설날에 액세스몰 아니 저번에도 추석이라고 쓰셔가지고 고쳤거든요. 아직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건 이해는 하는데 내가 포기할래 나 저희가 이제 매일 광고주들의 설날 할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리해드릴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택배사의 배송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부터는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큐비엔 큐비엔 같은 경우에는 각종 패키지 및 단품 최대 40% 할인입니다. 선물까지 다 구매했어요 저는. 평산네이처는 진경옥 역대 최저가 판매입니다. 샀어요. 그리고 디메이트 유황비누는 30% 할인입니다. 비누 요즘에 손 씻어야 돼가지고 쓸일 많죠. 보통의 액상 핸드워시에 비해서 대부분의 액상 핸드워시에 비해서 훨씬 손이 촉촉합니다. 사실 손만 씻기엔 좀 아까워요. 빅그린의 경우에는 설 선물 세트 50% 할인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무너뜨렸고요. 트리트먼트 런칭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맥주 효모 프리미엄 제품 4 플러스 1 및 할인 행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시는 저 같은 분이 많기 때문에 요럴 때 쟁여야 되고요. 준비하시고요. 꾸루꾸루 같은 경우에는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설날 선물 패키지 및 구움과자 할인입니다. 오프 화이트 컬러의 광목을 구경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이 패키지는 정말 고급스러워요. 보자기 오동나무 상자도 있고요. 부자의 상징 더 쌍화 선물하기 좋은 박스 포장을 명절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명절엔 쌍화차입니다. 바보상의 멸치 어르신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방법 최고급 프리미엄 멸치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팔각 4종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엑세스몰에 들어오셔서 찬찬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아니라 너님들이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본인이 어르신이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엑세스몰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사고 후회 안 하는 물건이 하나쯤은 있고 보통은 다수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 광고자들끼리 또 상호 교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편으로 설명절 엑세스몰입니다. 어제까지 나성인과 함께 미국의 스포츠 시장 미국의 종교 시장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디어 시장 정치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한국인에게 아주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 카메라에는 살짝 잡히고 있는데 그 사실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녹음하는데 앞에 맥주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죠. 협찬받지 않았습니다. 게스트가 들고 오셨고요. 네. 술을 들고 온 게스트는 처음이네요. 오늘 처음 만납니다. 주로 앞으로 무슨 얘기할지 저는 이제 보통은 다 위임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얘기하실지 모릅니다만 주로 먹는 얘기를 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XSFM의 전통적인 파움 시스템에 꽤 어긋나는 이미 너무 많은 방송에 나오는 분입니다. 우리 노는 날에 계속 종편만 들여다보고 있는 유면상 PD가 TV만 틀고 있는 먹는 얘기 한다니까 이분 이름을 바로 댔습니다. 맞아요. 정재훈 약사께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로 제 이름을 되셨어요? 그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분이란 건 알았지만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 라고 느꼈습니다. 편에서 먼은 얘기는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반가운데요? 반갑습니다.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의 도움을 얻어 이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전에 근데 출연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이한승 교수님 전 교수님이 계셨고 우리 농축산인도 어찌어찌 알고 계신 모양이에요? 맞아요. 직접 뵌 적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또 SNS에서 글로 보고 방송으로 듣고 글로 서로 많이 듣고 하니까 그럼 그 두 분도 있는데 왜 굳이 정재훈 약사를 모셔다놓고 먹는 얘기를 하느냐 그 두 분은 안 하실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도 만족스러워지고 오늘의 얘기를 들었는데 서로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인은 주로 음식과 시장, 사람 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한승 박사님은 영양선분이라든가 맞아요. 시장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요즘 요파시 진행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만 한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국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내 인생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보죠. 제가 90년대 말에 대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 앞에 나와있는 자영업자의 4분의 3은 술가게였습니다. 그렇죠. 다 술을 팔았습니다. 20년 뒤에 이제 선배를 만나러 학교 앞을 가봤습니다. 그 많은 이모님, 공모님, 숙모님들 계시던 곳이 지금은 발레도 가르치고 필라테스도 가르치고 그렇죠. 탁구도 치고 스터디 그룹도 하고 아무튼 술은 안 팔기 시작했어요. 당구장도 되게 많았는데 당구장 수도 줄었어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바뀌는 한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있어요. 술입니다. 그 사실 처음으로 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에요? 술 얘기가? 할 이유가 없었달까요? 저희가 좀 무뎠다고 해도죠. 농축산인이 맥꺼핀처럼 몇 개 던지고 가긴 했어요. 맥주 시장이라든가 막걸리 시장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저는 한 귀를 흘렸죠. 그 양반은 앉아서 물처럼 술을 먹는 사람이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얘기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구나. 제 생각에 두 분하고 비교했을 때 술은 제가 제일 약한데요. 그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제일 약한데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로 좋아합니다. 네. 근데도 우리는 지금 술을 앞에 놓고 먹으면서 녹음을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술은 아니죠. 그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넌알코올 맥주니까요. 저는 이 방송을 하려고 먹어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낮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 집앞에서 사와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홀짝홀짝 했더니 결과적으로 취하지 않죠? 그렇죠. 맛은 술 맛입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그대로. 너무 스무스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 그렇게 마시고 나면 그다음에도 술은 마시고 싶은데 이제 좀 다음 날이 걱정이 될 때 이럴 때 이걸 대신 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좀 특수한 그런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요. 특수하다기에는 뭘까요? 인구의 30, 40%니까 많은 편인데 술이 약한 분들 술이 약한 분들 있죠. 계시죠. 술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넌알코올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건데 알코올이 아주 살짝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넌알코올이라고 불리는 건 알코올 제로여야만 하는 건 아니더군요. 넌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아니어도 알코올이 소량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민감한 부분을 여쭙자면 과음한다면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겠네요. 과음을 하면 그렇죠. 이거 넌알코올도요? 원래 같으면 이게 이제 사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까 대신 이걸 마시라고 만들어진 측면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넌알코올 맥주가 소비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유럽이 그 시장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넌알코올 맥주 시장만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이렇게 히트를 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마시고 이건 운전해도 되는 거다. 술이 아니니까 그 말씀해 주시니까 확 매력있네요. 대신에 너무 많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겠죠. 문제될 수도 있겠죠. 다만 너무 많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양보다 좀 더 크겠죠. 아마 4.2톤 이렇게요. 20겔론 이렇게 하거나 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터져서 죽느냐 아 그렇죠. 아니면 술이 취해서 죽느냐 항상 그건 딜레마잖아요. 효과적인 욕설이군요. 넌알코올에 취해 죽을 놈 뭐 이런 그러니까 취해서 죽기 전에 아마 배가 터져서 죽을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근데 이제 넌알코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흥미로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저도 술 잘 많이 못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이게 자연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알코올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 오히려요. 네. 녹음 들어가기 전에 살짝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자마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는 꽤 범생이었기 때문에 가끔 제가 고백합니다. 방송에서 저는 20살 때 술을 술처럼 처음 마셔봤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약간 우리때처럼 일탈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유피님 세대에서는 엄청나게 희귀한 사례죠. 20살 때 느꼈습니다. 소주 냄새를 처음 맡아보고 이건 사람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났어요. 지금 25년 만에 아주 부자연스러운 향이다. 언네추럴. 아니 소주는 실제로 그렇죠. 네. 이거 뭐 사람이 먹어. 소주는 실제로 뭐라고 섞은 거니까. 처음 들이붓기 전까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 살 두 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가 이렇게 술 마시다가 주시면 저희 세대 때는 그런 아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두 방울 저도 목격을 했는데요. 제 아는 친한 형 중에 술 진짜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소주를 마시다가 두 살짜리 두 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만으로 한 12개월 그러면 안 되는데 술을 이렇게 줬어요. 보통은 마시고 찌푸리잖아요. 찌푸리면서 다시도 안 하고 하는 아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한국만 이상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전 세계에 다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런 짤들 봤거든요. 좀 이렇게 사람이 험상굳고 장난기 많게 생겼다. 아드씨가. 그러면 저 조카한테 술 주게 생겼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외국에도 고약한 어르신들은 그런 장난을 하시겠죠. 그런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춘부장께서 들으신다면 이거 기억 못하는 척 할 텐데 제가 한 7살 8살 때 동네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제가 오니까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숟가락으로 소주를 먹였어요. 맞아요. 그게 10년 동안 왜 아빠는 그때 안 말렸을까요? 저도 어릴 적에 돌아다니면서 옛날 어르신들은 평상에서 소주 그렇게 마셨잖아요. 동네 평상에 앉아서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축구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불러가지고 소주 10분의 1잔 정도 되는 걸 먹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물에 어떤 석회도 너무 많고 나쁜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미생물 오염 문제도 있고 그런데 맥주로 발효를 시키면 그 물이 어느 정도 살균 소독이 돼서 마셔도 괜찮은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 대신에 중국 사람들이 차 마시는 것처럼 그렇죠. 물 대신에 맥주를 마시는데 수도 인프라가 허접하던 시대의 대체품. 다만 그렇다고 어린이들도 도수가 똑같이 높은 맥주를 마신 건 아니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도수가 낮은 그런 술을 마셨고요. 기원을 얘기하는 시간이군요. 지금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넌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나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한 캔 가지고 모르겠는데 다 마시고 큰 걸로 한 캔을 다 마시면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붉은기가 보이긴 보여요. 굉장히 예민한 엄청 예민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거울로 보니까 좀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건너건너 듣는 말 그대로 콜라에 취한다는 그렇죠.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굴이 좀 상기가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넌 그거 마시고 취했냐라고. 그리고 졸린 날은 더 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약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한데 어떤 분들은 넌알코올 맥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사서 마시고 이거 얼굴 빨개지 머리 아픈데 이걸 왜 넌알코올이라고 팔아서 나를 졸려야게 만드냐고 지망한 거 아니냐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무알콜이라고 표기가 된 경우에도 알코올이 아주 조금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넌알코올이 아니라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과일도 먹다 보면 많은 양을 먹다 보면 거기에서 섭취하게 되는 알코올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중독된 동물들이 있다고 하죠. 중독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맞든 맞든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동물이 술을 마시고 중독이 되는 또는 취하는 모습을 호기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보통 동물은요. 술을 마시거나 마시고 취하고 싶어도 술이 없어요. 자연에. 그런데 사람이 억지로 먹여보는 거죠.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동물들이 술 마시고 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게 동물들한테 억지로 술을 먹인 다음에 찍었다. 실험자가 피실험군을 오염시킨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거 말고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인도에서 술 취해가지고 코끼리가 네. 제가 그 사건 말씀드린 거예요. 질주를 해서 실제로 사람이 여러 명 사망을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술이 취한다는 거고요. 동물들도 술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그것도 민가에 있던 어떤 인프라가 원인이 되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노출이 안 됐으면 그럴 일이 없었는데 와서 어떻게 마셔보고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결국 넌알코올을 마시고 안 마시고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술을 그럼 왜 마시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재미있는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뭐 넌알코올 맥주 마신다 넌알코올 와인 마신다 그러면 당장 그냥 관심이 확 떨어지는 그런 주당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전통적인 한국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술이 가오인 사람들 그게 이제 그래서 실험군이 되게 적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모 의료 관계자가 저한테 요즘 술 담배 다 하는 사람 드물다라고 말했다고 저는 그래서 충격은커녕 비웃었습니다. 뭐 그런 뻔한 거짓말 하시느냐 아니 연령대로 나눠봐야죠. 그런 다음부터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걸 흡연실에서 묻고 앉았던 거죠. 서베일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제대로 돼. 한국의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당연히 평상시에 술을 드신다 하는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구의 6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을 두고 집에 일찍 가는 40%를 여러분이 대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튼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의 40%는 술이 굉장히 약하고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1% 정도는 술이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한 잔만 잘못 마셔도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약한 분들이 있고 나머지 60%는 온전하게 알콜을 제대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술이 약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일부는 어떠냐면 사실은 술을 빠르게 해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있죠. 친구들 중에 알콜을 알콜을 너무 빠르게 해독을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알콜은 빠르게 해독을 해서 아세탈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을 만들어 놓고 정작 이걸 아세탈데히드를 다시 또 한 번 무독한 식초 같은 물질을 아세트산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기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그 독성물질만 더 많이 쌓이 술만 깬 상태 술이 취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동아시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40%에 해당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전 인류로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은 상당히 술에 센 편이고 동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덜 고통스럽게 취하는 동물이거든요. 동물들 중에 인간이 센 게 다 있군요. 인간의 센 편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을 해독하는 그런 쪽이 사람이 사실 잘 발달해 있어요. 다른 건 무능한데 그런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술만 잘 먹는 건 너무 동물을 사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해독을 하는 면에서는 독보적인 면에 있는 게 다크 초콜릿 같은 것도 개가 먹으면 죽는다고 들어보셨잖아요. 절대 안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해독을 못 시켜서 그렇거든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알코올을 해독을 시켜서 먹게 된 이유가 뭐냐 사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만 있어요. 설만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원신이 도대체 상한 걸 왜 먹기 시작했는가 부터잖아요. 그럼 부정례 소문이 나는 거죠. 저 자식은 상한 것만 먹어. 그렇죠. 그런데 술 취하는 거에 이점을 주장을 하는 분들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 상한 것만 먹어가 말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저 자식은 상한 것도 먹을 수 있어. 아 슈퍼파워.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때였으니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생존에 유리하죠. 사람 같은 영장류가 나무 위에서 살았었는데 나무 위에 있는 과일밖에 못 먹고 누가 쫓아오면 나무 위에서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다가 땅에 떨어진 과일도 먹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걸 술 마시는 거랑 연관을 시키거든요. 땅에 떨어진 과일은 매달려 있는 과일이랑 달라가지고 떨어지면서 약간 손상이 되니까 익은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발효가 잘 일어나겠죠. 그렇죠. 우리 어린 시절도 생각을 해보면 혈액형이 다른 친구가 입된 것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파워가 셌거든요. 제철과일만 한동안 먹던 시절에는 바나나가 노랗게 되는 걸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노랗게 되면 못 먹는다고 버린다거나 딴 애 준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과일 요새 같은 때는 딸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딸기가 좀 잘 익었다 싶으면 어떤 경우에는 약간 술 냄새 비슷한 그런 향기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일이 잘 익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하면 알콜이 소량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걸 먹었을 때 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유전적으로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잘 익은 과일 또는 땅에 떨어진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알콜을 해독하는 효소가 역할을 했을 거고 또 반대로 그런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술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생겼을 거다 라는 게 로버트 더들리라고 하는 생물학자의 술 취한 원숭이 가설입니다. 먹는 것은 말없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니까요. 그건 옛날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어떻게 설명 못 하면서 이끌려 가잖아요. 맞아요. 나 이거 오늘 왜 먹고 싶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불행이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더 영양가 있는 과일을 맘껏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기능을 했던 알코올 선호가 사람이 술을 만들 줄 알게 되면서 180도 뒤바뀐 거죠. 그렇죠. 선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술 맛을 알아버리니까 원래 과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농도의 알코올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알코올 음료를 어느 시점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어떤 그런 문명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 중에 학자들 중에 일부는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인여 농산물이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술을 담가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반대로 아니다. 술이 인류 농경문화를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고고학 자료를 보니까 사냥하고 수렵 채집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술을 마신 기록이 있다는 거죠. 농경 전에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렵 채집을 하면서 곡물을 안 먹었던 것도 아니고 곡물도 채집을 해서 먹었을 거고 그렇죠. 과일도 채집을 해서 먹고 먹다 보니까 술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알게 되고 나서 왜 정착을 했냐? 술을 만들어 먹어야 돼서 정착을 했다. 라는 언뜻 보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거죠. 하지만 고민은 꽤 했겠죠. 술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렇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의 생산을 항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욕망은 어디에서나 느꼈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대단히 높죠. 제가 지금 넌알콜이 주제인데 왜 이렇게 술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역사를 천천히 원래 저희는 방송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배움이 짧았던 것이 정재훈 약사께서 자료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관련된 것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긴 건 찾아볼 수 없었고 게다가 어차피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은 기원설은요. 제가 가끔 비유하는데 언어의 기원설처럼 결국 증명할 수 없어서 폐기되는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언어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얘기하다가 헛소리 고만하라고 학교에서 승질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못 알아봤지만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나마 찾아본 기록들은 결국 이제 이 무알콜 음료의 음료가 시장으로 공고해지게 된 것 새 계기는 미국의 금주법 시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위부터 얘기하는 것도 더 재밌네요. 그러게요. 술찬 원숭이 가설이 상당히 유명해요. 술을 왜 이렇게 마시게 됐냐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이런 설이 나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모든 분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입증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또 그럴듯한 또 다른 가설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작년 6월에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분은 국내 번역된 책도 여러 개 소개가 된 분인데 이 책도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에드워드 슬링거랜드라고 하는 이분은 철학이 전공인데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교수님인데요. 간혹 그런 양반들이 계시죠. 이분은 그냥 그 과일 섭취 때문에만 술을 마시게 된 게 아니고 술이 인류한테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거다. 필요했다. 필요했다. 이분은 인류 문명을 이렇게 쌌는데 기초가 술이 된 게 아니고 기초뿐만 아니라 계속 쌓아갔는데 술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런 이론이 또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술 마시고 나서 영어를 하면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못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대로 한번 술 마시고 영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에서 클럽을 갔는데 중간에 필름이 끊겼어요. 클럽에서 그래도 택시에서 기억이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친구랑 제가 친구 추가를 해놨고 엄청나게 많은 셀카를 찍어놨고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술 마시면 외국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 독일 사람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어를 하는데 얼마나 더 잘하는지 연구한 게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술 마신다고 어휘력이 갑자기 늘겠어요? 그런 거는 그대로인데 말을 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좋아져요. 단순히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주량이 엄청난 양을 마셨을 때는 아예 말을 못 하겠죠. 일단 사람은 있어야죠. 생맥주 한 잔 정도 체중이 한 70kg 정도 되는 성인이 마시고 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실 그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말을 좀 더 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된 이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술을 사람이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는 전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뇌에서 통제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뭘 해야 해도 되고 자기를 논리적으로 제외하고 통제하는 이 부분이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 건데 다만 이것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수평적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잘하는 이런 걸 못한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 애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이죠. 술을 마시면 애가 된다. 술을 마시면 그런 독창성을 발휘하기가 좋아진다. 이 가설의 매력을 느끼고 연구를 해본 분들이 계신 거군요.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얘기는 근데 작가들 중에 해밍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는 절대 술을 마시는 거는 글쓴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해밍웨이가 그랬어요? 그렇게 퍼마시고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죠. 그렇게 퍼마시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이커리를 그렇게 퍼마시고?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에 있어가지고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은 필름이 끊겼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시대 이런 때도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이럴 때 항상 사실 술 마시면서 했거든요. 술 마시면서. 술을 마시는 게 어떤 그런 면에서 일단 좀 자기를 내려놓고 어느 정도.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맨입에 시 짓지 않았죠? 선비들이 옛날에 선비나 양반들이 술 마시면서 시를 지었죠. 항상.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인류가 문명을 지금까지 쌓아 올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술이 어떤 그런 순기능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인류와 함께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용도가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을 거라는 가정을 할 필요가 있군요. 왜냐하면 먹고 나서 상태는 비슷할 테니까. 옛날 선비나 지금이나. 그렇죠. 아니 근데 얼른 생각해봐도 옛날 부족 시대에 두 부족이 있어요. 한 부족은 술을 마셔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술을 마셔가지고 사이가 좋고 한 부족은 술을 안 마셔요. 그럼 술을 마시는 부족 쪽이 더 생중력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술을 마시고 자는 날에 습격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것만 뺀다면. 이분이 실제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책에서. 그래서 이 에드워드 슬링글랜드 교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지 워싱턴.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이끌던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하고 싸울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게 금주령 전이잖아요. 술을 엄청 마셨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전투에서 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술을 마시고 결속력이 있는 이런 거가 사람이 사회를 단단하게 유지를 하면서 발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의 전쟁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던 예전의 전쟁으로 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영국군은 아무래도 식민지에 싸움하러 온 입장이니까 통솔하는 입장에서 밤에 술 먹게 두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에서 다 먹기도 했고요. 이분은 심지어 이런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떻게 있었느냐. 일을 할 땐 일을 시키고 일을 끝나면 술을 마시게 해줬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역사 유적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꾼들한테 일을 시키고 대신에 술 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도 술을 찾게 되는 게 비슷한 이유거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할 때 맥주 한 잔. 그렇죠. 이렇게 마시는 게 사실 뭐냐면 실제로 술을 마시게 되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회를 유지하거나 노동력을 유지시키는 데에 쓰이는 도구로서. 그렇죠. 술을 마시는데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술을 마시는 게 맞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술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의 몸이 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 아까 점심시간에 안 그래도 친구한테 카톡 왔어요. 집 들을 때 너무 술 취해서 미안하다고. 60%면 선택된 소수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먹는 것 치고. 우리나라가 유난히 술 못 마시는 분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술 많이 먹는 나라인데 역설이네요. 60%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빅 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분리수거가 쉬운 포장. 자연을 원래대로. 온두유.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 국물용 중대멸치. 볶음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설날 어머니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이 3, 40% 술 못 마시는 사람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이하게도 동아시아에 쏠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생활에 쏠려 있고요. 이게 또 재미있게 쌀농사하고 연관이 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일단 가설을 세우자면 이곳에 커먼한 것이 뭐가 있나를 생각해봐야 되니까 보통 쌀에다가 누명을 씹어보죠 일단 한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쌀 농사를 지었을 때 그거를 너무 일부 사람들이 너무 편취하거나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 먹는 걸 막으려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증명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술에 취한다면 전부 다 술 마시겠다고 쌀로 술 빚어서 다 마셔버릴 테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알코올을 대설 못하는 유전제를 가진 게 유리해졌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쌀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곰팡이 같은 거를 몸에서 이겨내는데 술 마시고 얼굴 빨개질 때 생겨난 아세탈데이라는 독성물질. 이게 좀 이제 약간 살균작용 같은 걸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입증이 잘 안 돼요. 아이디어의 차원일 겁니다. 영원히. 재미있는 게 이게 지금 넌알코올 맥주를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혀가. 처음에 시작해 말씀하시니까 아까보다는 좀.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요. 기능이 덜한 듯도 하고. 술을 마시는 게 과도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금주령은 사실 과도해졌을 때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인들이 정말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자 이제 현대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마셨고 그냥 마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아마 미국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는 남성이 더 남자다운 남성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살면서 느끼는 두 가지 불합리죠. 잘생긴 거랑 술 잘 먹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칭찬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보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집에 와서는 처 자기나 하고. 그렇죠. 여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또 노동조건이 살인적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또 술을 먹으면서 일은 또 잘 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가설로 영원히 남겠습니다마는 미국은 19세기 이후에 결국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계에 공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됐고 그거는 이제 19세기, 18세기만 해도 인력으로 다 때우던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려면 술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술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술은 사회를 불행하게 하죠. 그렇죠. 사실 또 술이 취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면 술을 한 잔 마시면 또 덜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죠. 할아버지들. 과학적으로 설명은 됩니다. 네. 설명이 된답니다. 설명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술을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메타놀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술에. 특히 옛날 술에는 더 많았겠죠. 메타놀이 좀 쌓여 있다가 술을 다시 아침에 마셔주면요. 메타놀보다 에탄올을 우리 몸에서 빨리 대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에탄올 대사하느라고 메타놀을 저 뒤로 다시 또 밀어넣습니다. 메타놀 때문에 만약에 숙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탄올을 넣으면 메타놀이 좀 이렇게 천천히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이고요. 덜 아픈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고주망태가 되는 거죠. 죽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패가 때문에 공화당 쪽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제 여성. 집에 이제 주부들. 굉장히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로 모여서 술집을 때려 부수고 다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금주령이 내려진 거고요.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사실 사람들은 센 술만 가장 부자연스러운 술이 어떻게 보면 위스키 같은 증류주거든요. 자연계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기껏해봤자 4, 5% 정도밖에 존재할 수가 없고. 위스키처럼 센 술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것만 금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0.5%가 넘어가는 술을 다 금지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입법 단계에서 신문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맥주밖에 못 먹겠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때 그 0.5%가 지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라고 넌알코올 맥주가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제품은 0.5% 미만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근거를 알고 싶었는데 근거를 알자면 미국의 금주법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넌알코올이라고 하면 기준이 0.5%입니다. 그래서 그때 금주령 때 만들어진 0.5%. 0.5% 밑이어야지 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금주령하고 나서 금주령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금주령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는 법적으로 못 마시게 한다고 해서 못 마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마피아만 키웠죠. 네. 라는 걸.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게 지금 오늘날 현대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일부 국가에서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서 마약을 합법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뭔가 그런 향정신성 약물을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오면 국가의 세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세수가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법으로 만드는 순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범죄자들의 어떤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민 100명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금주법이 실현이 돼서 90명이 술을 안 먹게 됐다. 예전에는 100명이 마시면 1명이 죽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이 몰래 마시는데 그중에 2명이 죽는다. 그럼 사망균은 1%에서 20%로 는 거죠.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미국의 전통가요. 그 정도의 퀄리티를 정해놓지 않으니까 말이 하나도 마찬가지겠죠. 대마초 같은 거 합법화를 하는 만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금주령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아주 그냥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또는 어떤 그런 악한 의도에서 그런 건 아니구나. 시대에 필요가 있었겠구나. 시대에 필요가 있었겠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튼 금주령을 해보니까 말이 금주령이지 술을 사람들이 안 마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알카포네가 가져간 건 사실 세금이었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때 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수입에서 때는 인컴택스를 더 늘렸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세원이 다양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입증이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락다운이 있었을 때. 한국 청취자들만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락다운을 한 나라들에서도 어디만큼은 그대로 놨뒀냐. 술을 파는 가게들. 술을 파는 말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판매. 술 가게. 이거 다 되면 큰일 나죠. 네. 한국은 이 와인 전문 샵들이 아니면 술 파는 곳 가서 술 산다는 개념도 익숙치가 않아요. 맞아요. 다 마트 가서 사시고 회의점 가서 사시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나라들은 옛날에 처음에 도시화될 때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어가지고 술 파는 곳이 따로 있죠. 맞아요. 그것들 일부러 문 열어두고 그렇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장사 못하게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죠. 면허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판매하는 가게들은 다 정부 거예요. 거의 전매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좀 엄격한 편이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이제 그런 판매하는 가게 리스트에 올라가면요. 어디에 가서도 술을 살 수가 없어요. 강원랜드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는군요. 네. 도시화가 늦은 동아시아에서만 볼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잠깐 아까 저기 금주령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네. 금주령 때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술은 못 마셨지만 술을 또 약으로 쓰는 건 괜찮았습니다. 금주법 때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술 약으로 처방을 엄청 많이 했다. 의사들도 돈으로 엄청 벌었겠네요. 위스키를 처방을 한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의 흔적이 살짝 남아있는 게 미국의 감기약 중에서. 그렇죠. 알코올이 굉장히 소주 정도로 들어있는 감기약이 있습니다. 지금도. 감기약을 다발로 잡수는 미국인들이 계시죠. 지금도. 네. 지금 상품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감기약은 먹고 우리 왜 감기 걸렸을 때 소주 고춧가루 타서 마시고 자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 감기약은 그러면 애들은 못 먹겠네요. 애들은 주면 안 되죠. 심지어는 이제 국양소독제. 네. 여기에도 또 소주 정도로 알코올이 들어있는 국양소독제가 있어요. 네. 먹는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알코올 판매가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 못 사니까. 그걸 사서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긴 주세를 물려야 될 수준이네요. 그 정도 알코올이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나요? 일일이. 그렇죠. 뭐 술 파는 데서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약국에 근무를 할 때 그걸 어느 분이 사가지고 가셨어요. 큰 병도 아니고 작은 병으로 한 병을 사갔는데 한 1, 20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달라고?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처방전을 들고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죠. 약사로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국악청정제를 사가지고 취해가지고 온 거를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우와. 충격이었습니다. 그새 중료했나요? 중료한 걸 넣은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메타노를 마시겠다고 약국 가서 사다가 마셨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사실 멕시코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메타노를 마시면 또 살균 소독이 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어머. 메타노로 만든 술을 마시고 메타노를 소독제 마시고 죽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락세스라고 말한 대통령도 있었으니까. 그런 이상한 소문이 민간에 도는 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역사를 말할 때에 나왔던 가설이 그다지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있어서 먹은 게 아니고 먹다 보니 알코올도 있던 어떤가를 먹다가 인류가 선우가 뒤집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중엔 무언가가 나를 댕기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찾은 게 알코올이고 알코올만 찾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습니다. 이런 역전을 얘기하죠. 제가 어렸던 시절 모두가 알코올을 목적으로 살던 그 시절. 그때는 저는 먹고 대학생이기도 했으니까 1, 2교실 안 나오고 출석을 대신 불러주고 술로 인해서 생기는 데미지들을 그냥 알아서 해결하면서 살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술 말고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일도 많고 연애도 해야 되고 다른 중요한 만남들도 많고 취미생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느끼죠. 술도 좋은데 술 때문에 빼앗기는 내 자원이 꽤 많다. 그게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 거기까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술 대신에 넌알코올이나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나 퇴근하고 밤 9시에 필라테스 가야 돼. 그렇죠. 오늘 저녁 약속이 있지만 체육관은 들러야 돼. 실제로 마케팅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운동하면서 마셔도 되는 술이다. 좀 당기잖아요. 이 술자리를 가져야 하지만 내일 아침에 어린이집에 댔다 줘야 돼.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밤 10시에 운전 잠깐 할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5시부터 계속 술을 못 마셔야 되고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뭡니까? 합법적으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술이죠. 아 그렇군요. 넌알코올 음료는. 그렇죠. 전통주 말고는 온라인으로 구매가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주령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금주령 때나 먹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걸 주로 마시냐면 술 마시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은 못 마시겠어 하는 그런 나이 든 엉클이 마시는 음료. 이런 인식이 좀 되어 있었거든요. 쿨하지는 않은 거죠. 멋진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고 미국에서도 뭔가 이제 좀 쿨하고 젊고 막 일도 활동적으로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음료처럼 되어가면서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약간 되게 설득력이 있는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그 다음에 너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대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도 대단히 좋습니다. 사실. 이게 있고 없고 가요.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갔을 때 넌알코올 음료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뭐 호프집에 갔는데 넌알코올 맥주가 있다. 그러면 콜라를 시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봐도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 도움되는 모식이니까 콜라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제가 다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커피를 하루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혈행에 큰 방해가 된다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되세요? 두근거리죠. 두근거리세요? 네. 정신이 많이 분산되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그런데 누군가가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디카페인이나 로우카페인이 없다. 그때 우유를 시키는 건 지는 느낌이죠. 시키긴 시킵니다만. 그렇죠. 지는 느낌. 쓸데없는 데서 승부를 좀 많이 하시네요. 런알코올 음료를 시킬 때의 기분도 덜 지는 기분이랄까요? 사회생활이니까. 진짜 그 기분이 들어요. 저는 어떻냐면 콜라를 한 잔 더 시킬 때는 왠지 비굴할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좀 그래요. 캔 하나는 괜찮은데 실제로 내 앞에 콜라 캔만 쌓여있으면 좀 그래요. 괜히 애들용 돈가스 시키는 기분이고. 맞아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술 마시고 있는데 넌알코올 맥주 한 캔 더 시켜서 딱 이렇게 놀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갑자기 막 생기고. 사회생활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느낌 때문에 넌알코올 맥주 선호하는 분들, 와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이들 선호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요.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하고 술이 안 들어간 넌알코올 맥주를 마셨을 때하고요. 정신을 안정시켜준다든지 걱정을 덜어준다든지 이런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흥을 내고 사람들하고 친교하는데 적극적이 되고 이런 술 마신 사람한테 기대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이건 똑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과 짐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하면 짐작이 과학이 되니까 연구를 통해서 웃고 떠드는 일도 화학작용의 일부잖아요. 술 먹다 웃고 떠들게 됐으면 꼭 술 때문만은 아닌 거죠. 술 때문만은 아닌 게 확실한 게요. 술을 혼자서 집에서 마실 때는 이런 효과가 적게 나타납니다. 말 나온 김 하나 답답합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집에서 제가 넌알코올 맥주를 혼자 마실 때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조금 더 유쾌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넌알코올 맥주를 마셨을 때는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이게 알코올이 안 들어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거짓말로 술이라고 하면 술 마신 사람이 할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 실험군을 노래방에 넣어보고. 그렇죠. 아하. 그게 대단히 놀라운 거죠.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보면 술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막 고해 약하고 취직은 약하고. 그렇죠. 베가스에 가서 결혼하고. 오늘 본 새끼랑. 그런데 술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넌알코올 맥주를 선호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 게 술자리에서 마실 수 있고 마실 수가 없고 정말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위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넌알코올 맥주에도 넌알코올 와인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다 보면 다시 또 알코올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만큼 맛봤으니까 그다음에 또 진짜 술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 왜 금연 세션 받을 때 예전에 조훈현 전 의원이 광고하던 그런 거나 이상한 냄새나는 아니면 니코틴 패치나 너무 오랫동안 의존하지는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도루묵이 될 수 있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예는 우리나라에서 신현준 씨의 예죠. 뭔데요? 금연 껌을 못 끊었다고. 7년 동안. 가능합니다. 좋은 데만 쓰는 건 아니다. 원래는 금연 껌이 천천히 니코틴 농도를 올려줘야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껌처럼 씹는 게 아니고 두 번 씹고 뺨에 갖다 대고. 네? 뺨이라는 게. 그렇죠. 점막으로 흡수가 되니까. 그렇죠. 점막으로 흡수가 되니까. 뺨 안쪽이죠. 뺨 안쪽에 갖다 대서 거기서 천천히 흡수가 되도록 하고 또 두 번 씹은 다음에 또 거기 갖다 대고. 씹는 담배처럼 써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니코틴 농도가 올라오게 해주고 또 그 낮은 농도를 유지를 해주면 그 상태에서 담배로 인해서 갑자기 니코틴 농도가 확 올라가도 조금 흥분이 덜하고 또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씹으신 거죠.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니코딩 껌에 중독된 분들이 또 되게 많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려면. 나가야 되니까. 마스크를 내려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번거로운 게 해결이 되니까 그냥 이제 씹는 걸로. 담배처럼 그런 분들은 한 번에 막 딱 사는 걸 보면 이분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사는 건지 담배 대신에 사는 건지 티가 나는데요. 그분들은 한 번에 살 때 담배 사듯이 거의 한 보루 가깝게 막 이렇게 6팩 막 이렇게 사가는 분들은 전혀 끊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공항 갈 때 화나겠네요. 그거 왜 안 팔아 여기서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데믹 시대에 말이에요. 담배로 얘기할 것 같으면 큰 회사나 층이 좀 높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겁나 곤란해졌습니다. 고작 담배 하나 피자고 피하던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 2미터 거리도 불안한데 그 근처에서 흡연실에 들어가고 아파트는 흡연실 쫓겨놓고 이래가지고. 거의 단지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죠. 그렇게 멀리 나왔는데 1미터 앞에서 아까까지 안 보던 사람하고 입을 내놓고 뭘 해야 되니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데믹에 맞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다가 끊기도 하고 껌을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찐 담배만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내잖아요. 사회적 도구로서의 술도 그렇죠. 그냥 술을 위한 술로서 전락해버린 사람들에게 판데믹이 찾아왔고. 그런 사람들은 또 혼자 술 먹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옆에 없으니까 술 맛이 안 나. 뒤집고 말하면 제가 그래서 문제인데. 술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판데믹 시대에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재현 장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니까 집에서 혼자 마시고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설탕이 덜 들어간 안 들어간 콜라 정도의 역할을 하는구나. 혼자 있을 때는. 의외로 술을 맛으로 즐기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또 됩니다. 됩니다. 느꼈어요. 실제로 관련된 실험을 해봐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실 때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감지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뭔가 뇌가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구분을 못합니다. 넌 알코올 맥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알코올 맥주를 마시거나 그걸 뇌에서 이렇게 구분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맛으로 취하지 않아도 맛만 보면 된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만끽을 할 수 있는 게 넌 알코올 맥주 같은 거고요.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요. 진짜 술은 빨리 못 마시죠. 알코올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알코올의 어떤 그런 특유의 쏘는 자극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실패하기 쉬운 거는 넌 알코올 그냥 와인 또는 넌 알코올 막걸리 이런 것들은 좀 실패하기가 쉬워요. 마셔보면 너무 술이 아닌 게 티가 나요. 그래요. 아직은. 그냥 쫙쫙 마실 수 있거든요. 중간 단계군요. 아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탄산. 네. 그래서 이제 넌 알코올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술에 더 비슷한 거고요. 지금 넌 알코올 맥주는 지난번에도 느꼈습니다만 학습 효과를 꽤 많이 발휘시켜요. 많이 못 들어가겠지라고 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네. 많이 못 들어가요. 실제로. 이것만 먹다 보면 언젠간 적응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비슷합니다. 맞아요. 상당히 비슷하고 넌 알코올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마실 때 이제 술 마시는 기분이 나요. 취하지는 않은데. 맞아요. 아니 이렇게 기분이 술 마시는 기분인데 왜 안 취하지? 하는 그런 내가 술이 세졌나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좀 기분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와인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레드 와인 마셨을 때가 가장 실패하기 쉽고요. 아 이건 포도 주스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화이트 와인이 좀 나은 것 같고 스파클링 와인 쪽으로 만들어진 거는 와인 같은 경우도 마시면 냄새로는 사실은 이제 술 아는 게 티가 나죠. 그런데 입안에 넣고 이렇게 넘길 때는 이제 넘어갈 때 술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거기에 탄산가스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그 알코올 역할을 대신하게 글리세롤 같은 걸 좀 넣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넘김도 좀 같이 부드럽죠. 그래서 기분을 내면서 마시기에는 괜찮아요. 사실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논알코올 소주가 안 나오는 이유도 알겠네요. 걔는 정말 힘들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걔는 알코올만 말고 다른 맛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달긴 하지만. 네. 원래 마시는 게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알코올에서 제일 또 많이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칵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술맛이 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알코올 맛이 확 느껴지는 칵테일도 있지만. 그렇죠. 알코올을 거의 안 쓰는 칵테일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건 논알코올 버전을 만들기가 사실 좀 쉬운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원래부터 논알코올을 좋아하지만 논알코올 음료를, 논알코올 맥주하고 와인을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네. 하루에 뭐 이제 두 캔, 세 캔씩 마셨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시면서. 그런 결론을 내실 줄은 몰랐네요. 진짜,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저도 술이 좀 약한 편이라 술이 약하다라는 거는 그 알코올 해독하는 효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센 분들이 100%라고 하면 제가 그 100%의 절반, 50%가 아니고요. 16, 17%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약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술을 저도 마시고 싶은 때가 있어요. 방송 준비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 쓸 때. 글을 쓸 때는 그 해밍웨이처럼 쓰려면 나도 술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유혹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술 안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그 기분을 느끼고 싶다. 그렇죠. 막상 마시면 굉장히 졸립니다, 제 경우는. 그렇죠.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졸려서 글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익숙치 않은 사람은 잠부터 잡니다. 사실 그 핑계로 전 자요. 마감일인데 술을 마시고 자가지고 마감 못 찍힌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진짜 술, 알코올든 술을 먹을 때. 그렇죠. 넌 알코올은 마셔도 일단 잠이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졸린 정도여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죠. 다른 정재훈 역사에서 쓰신 칼럼을 보았는데 다른 데의 보고들을 확인해봐도 그렇고 술도 넌 알코올 음료도 판매량이 폭증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일단은 술을 마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술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걸로는 술을 마시던 분들 중에 일부는 코로나 시대에 술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는 쪽으로 갔고 특히 집에서 홈술, 혼술 이런 거 하시면서 일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술을 좀 적게 마시거나 안 마시는 쪽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넌 알코올로 간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 가설 천지인데 여러분들의 경우가 맞는 소리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경우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만약에 이제 해외 청취자분들은 이제 락다운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락다운이면 술을 사죠. 내가 지금 뭐가 급하지? 겁나 뛰어가서 술을 사죠. 일단 남들이 다 사니까 휴지를 사셨을 테시고. 휴지와 술을 사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게 이제 1년이 지나요. 그리고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분도 있죠. 그리고 그때 가서 넌 알코올을 사온 사람도 꽤 많겠죠. 근데 한국이라고 해서 집에만 다 있던 건 아니지만 퇴근 시간이 많이 짧아졌고. 일찍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띄엄띄엄 출근하시는 분들도 늘었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한국인들은 보통 술을 파는 곳에서 술을 먹습니다만. 술을 사와가지고 드신 분들도 엄청나게 늘었겠죠. 한국 성적도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내 통계를 아주 엄밀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취자분들의 답변을 좀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술 얼마나 드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넌 알코올을 아예 마셔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넌 알코올 맥주를.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정말 넌 알코올 맥주나 와인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딴 세상이 온 게요. 제가 지금 이거. 오늘 들고 온 넌 알코올 맥주. 어디서 샀냐면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편의점에 넌 알코올 맥주 종류가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노래방이나 있었죠? 그렇죠. 근데 편의점에 넌 알코올 맥주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저는 얼마 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캔 만 원을 고르다가 이게 한 캔이 껴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맥주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정도로 종류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자세히 안 보고 먹었으면 또 그냥 먹은 겁니다. 한 3분에 2캔 먹고 이상한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보니까 넌 알코올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술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위 60%한테는 해당할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알코올 대자 능력이 떨어지는 상위 40%한테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 술이 좋다는 거는 알코올 때문만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 예를 들면 맥주도 맥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영양물질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게 과거의 인류가 또 술 마신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술이 약한 분이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술이 더 세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언알코올 음료를 언알코올 맥주나 와인을 마시면서 만끽을 하면서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나한테 술보다는 건강에 좋은 뭔가를 내가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 하나를 덧붙이면 사실은 그게 더 자연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이제 넌알코올이라는 넌알코올 음료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하나가 더 생긴 게 뭡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그렇죠. 전에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더 자연스러운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느낌이 자연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술 못 마신다고 주눅은 안 들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번에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뭡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넌알코올 맥주 마셔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좋다. 정착이 제대로 되려면 디카페인 커피처럼 술집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들어가는 집들이 늘겠죠?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시민 중에 40%를 손님으로 못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술자리에서 술 못 마시는 사람이 하나 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심지어는 무슨 미셰린 별단 그런 레스토랑 중에도 해외는. 이런 걸 내놓는 넌알코올 맥주나 와인을 내놓고 심지어는 이걸로 페어링까지 하는 거죠. 동아시아의 40%밖에 없어서 소외되어 있었던 저희 그룹. 그런데 의외로 또 시장은 유럽에서 먼저 생겼네요.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보건 이생과 심리 건강이었군요. 그러게요. 확실히 음식에 제가 사실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음식 이야기인데요.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인 것 같아요. 매우 그렇습니다. 넌알코올 의미로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이상한 미시인이죠. 술 먹는 사람들이 더 왠지 훌륭한 사람 같고 더 강인한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이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인 건 알기 때문에 드라마랑 영화에 보면 꼭 한 2, 30년 지나면 그 사람 영정 앞에 놓고 모여서 술 먹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닌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술도 좋은 일을 하긴 했죠. 가끔 이제 안 좋은 일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번 대선 종국에서 보듯이 과도한 음주는 거짓된 화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알코올 분해를 잘 안 하는 몸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신감만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한 시간 떠든 보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른 먹을 거 얘기를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이 아마 나와요. 혹시 뭐 힌트가 있나요? 모릅니다. 저도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재훈이 역사도 아직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여기가 막 푹 빠져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음주방송 오늘 처음인데. 저도 처음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아닙니다. 유필님은 처음 아닙니다. 다른 거. 그래? 옛날에 연말에 한 번 맥주 드시면서 하신 적 있으세요? 진짜? 네. 내가 그런? 네. 못됐네. 저기 노조 위원장님들 오셨을 때. 아 그죠. 한 두 잔 했었죠. 그쵸. 그때부터 하는 점이 있어요. 트름이 나와요. 그리고 안 취했네요. 네. 기분은 나고. 기분은 상당히.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확실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엠.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다 샀어. 두유? 한 두 박스 사과? 아니. 신선한 거 먹어야지. 신선한 게 어딨냐. 집이나 공장이나 다 쌓아놓는 거지. 뭘 그렇게. 온 두유는 쌓아놓지 않습니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 두유는 원래 그렇게. 온 두유. 자 뉴스 아카이브. 옛날 노동 이슈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거.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됐군요. 2013년. 네.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아저씨를 시작한 지 1년 됐을 때죠. 오래 안 됐었죠. 네. 오래 안 된 때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3년 1월 16일. 민주통합당의 노웅래 장하나 의원이. 일단 이분들의 삶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노웅래 의원만 그대로네요. 네. 이마트에서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사찰하고 노조 설립 저지를 지시하는 문건을 발견하고 발표했습니다. 네. 비밀 문건이었죠.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저지하기 위해 준비한 이마트의 방해 공작. 문서에는 이마트뿐만이 아니고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그룹 계열사 10개가 모두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시게 된 분들도 많죠. 한국의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아니라 신세계 스타벅스다. 맞습니다. 라는 걸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성공하면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돌아온다. 라는 말에. 그렇죠. 솔깃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 겁니다. 네.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이마트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보자면 2011년 이마트 경북 구미점에서 민주노총의 홍보물이 발견되어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히 나쁜 것이냐. 조그만 수첩이 발견됐는데 노동자 권리찾기라는. 이거 하나 발견됐다고 본사에 보고가 올라가고 발견된 지 2시간 만에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사실 서울역에서 구미까지 2시간 만에 갈려면. 그러니까 서울역까지는 아니고 경상지역 본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가려고 서울역에 대기하고 있는 본사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CCTV 기록,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다 들여다보고 난리 브루스를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무슨 김일성 평전 나온 것처럼 난리를 피웠어요. 부천점에서는 무려 전태일 평전이 발견됐어요. 그냥 서점에서 팔아도 되는 거를. 이것도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전태일 평전이 발견됐다고 바로 보고 올라가고 신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 신세계라는 말 빼고 2013년이라는 거 빼면 무슨 일제시대나 박정희 때 같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고 메일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불온서적 전태일 평전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책 주인 찾으려고 CCTV 확인하고 동선 확인하고 순찰하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또 2011년에는 이거 좀 웃겨요. 직원들의 아이디를 포털이나 채용 관련 카페에서 검색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 수습 직원이 수습으로 들어왔는데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 그 카페에 적은 거를 발견하고 이 직원을 탈락시키라는 지시가 내려갑니다. 네. 또 퇴사자가 인터넷에 적은 글까지 검색을 하고 이걸 보면서 업무에 참고 바란다면서 공유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셜이 상용화, 대중화가 된 다음에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다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올 경우에 계약 해지에 상당한 사유가 된다라는 계약은 정말로 많이들 하죠. 다만 그게 일이 힘들다 정도는 과하고요. 네. 그리고 퇴사했으면 이런 거 찾아보면 절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일은 힘들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라는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기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직원들 이메일을 검색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이걸 또 이제 공문처럼 메일로 공유를 한 거예요. 확인 바랍니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왜 그 입사할 때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그럼 사내 이메일을 부여를 받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내 이메일 앞에 보통 자기 아이디를 적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디 뒤에 메이저 메일 주소 있죠. 네이버 다음 이런 거. 그거를 다 넣어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죠. 정당했거나 긍정적인 일이었으면 총연맹에 요구해도 되고 단인어조에 요구해도 됩니다. 회사 노조에 요구해도 되고요. 그런데 뭔가 쪽팔린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아이디가 윤세민이었으면 윤세민 이마트, 윤세민 네이버, 윤세민 다음, 윤세민 한메일 이거를 다 검색을 해본 거예요. 민중호 총 홈페이지에서. 찌질하면 네이트와 코리아닷컴 같은 것도 다 찾아보세요. 그랬겠죠. 그걸 업무 지시로 내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자사 직원뿐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검색을 해서 가입자가 나왔다고 해서 퇴사시켰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범위가 너무 찌질할 정도로 광범위하죠. 얘네들이 한 건 찌질한 건데 당한 사람은 퇴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마트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궁금하다면 당시에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고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너 가계도만 봐도 짐작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MJ 사원. 마이클 조던이나 마이클 잭슨일 것 같은데. 농구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네. 문제 사원이죠. 네. KS 사원은 뭘까요? KS 사원. 관심 사원입니다. 네. 코리아 스탠다드 사원일 것 같은데. 그때도 장하나 의원하고 방송을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제일 웃겼던 기억이 나요. 네. 이걸 굳이 알파벳? KJ 사원. 이거는 가족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회사의 우호적인 사원이고요. 이게 제일 웃겨요. OL 사원. OL 사원. 네. 직원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오피니언 리더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영어입니다. 요즘은 인플루언서로 바뀌었을까? 인플루언서는 여기 부회장이 인플루언서라서. 예전에 삼성에서 발견된 문건하고 비슷하죠. 응. 직원들로 이렇게 나눠서 직원 본인은 물론 지인들까지 미행 사찰했다는 것이 노홍래 장하나 의원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해고 5년 뒤에도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못됐죠. 네. 이건 정말 핑계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노조 설립을 시도하다가 해고된 직원이 지금은 뭘 하며 지내고 있음이라고. 해고되면 남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고 물론 직원이어도 사찰할 권리는 없고. 만약에 다시 고용하고 싶은 경우만 정당하죠. 네. 그땐 헤드헌터한테 물어보겠죠. 지들이 비밀리에 하지 않고. 자 찌질함. 어디까지 가나 보죠. 2012년. 민주노총 이마트 노조가 설립되고 전수찬 위원장이 지점을 돌면서 노조 가입 동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때 노조를 돌면서 1인 시위를 하니까요. 그때 각 지점에 매뉴얼을 보냈습니다. 매뉴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말을 잘하고 성격이 대찬 사원들을 선별하여. 그러니까 사가지 없는 놈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렇죠. 자극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자극한 다음에 반응하면 녹취하고 촬영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재개발 조합단지의 욕쟁이 할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 할머니는 인바운드잖아요. 이건 헌터죠. 그러니까요. 이건 아웃바운드잖아요. 인바운드. 그리고 멘트를 교육하라면서 예시멘트를 적어보냈어요. 이게 업무지시 공문에 적혀있는 멘트예요. 이제 노조위원장 이름이니까. 수찬아 너는 꼽은 같은데? 월급도 적다는 놈이 맨날 파마하냐? 그 외에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해서 뺀. 그런 멘트들을 예시로 적어서 보낸 거예요. 주옥 같은 멘트들을 에디터가 소개해주지 않은 이런 멘트들을 다 읽어보면 이걸 쓰느라 저 인사부서의 간부들이 얼마나 머리를 쥐어째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들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말은. 그리고 이게 꼼꼼한 게 촬영이나 녹취를 하는 인원은 보안팀이 아니고 준비된 사원급이어야 하고 관리자는 절대 현장에 나타나지 말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책 잡히지 않게 극을 꾸미라는 얘기죠. 그렇죠. 심지어 얼마나 필사적이었냐면 직원 한 명을 회유해서 노조 설립 정보를 넘겨주고 퇴직하는 조건으로 8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5만 원권으로요. 그렇죠. 무섭긴 그렇게 무서웠나 봐요.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요. 5만 원권으로 건넸어요. 5만 원권으로. 오마이뉴스에서 공개한 NJ대응팀. 당연히 노조죠. NJ대응팀의 업무 지침을 보면 대단합니다. 일단 직원을 사찰하기 위해서요. 준비물이 타인 명의의 차량이 필요하고요. 녹취기, 카메라, 망언 카메라, 망언경, 무전기, 차량 위치 추적기 등을 준비물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때 쓰는 타인 명의의 차량은 대포차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회사에서 준비해 준 것도 아니에요. 가족차, 친구차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또 알아서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할 때의 리스크는 또 노조 분쇄를 하러 들어간 직원들이 떠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발각 시에는 일단은 도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행할 때는 회사 관련 물건은 물론 신분증도 소지하지 말라고 하고요. 발각되었을 때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관광지나 친척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보기관 교육이죠. 그렇죠. 여기서 뭐 하세요? 본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광 왔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렇죠. 네. 우박랜드 왔어요. 쓸쓸하죠. 아니 이게 돈 받고 이짓하는 직원들도 딱하죠. 그러니까요. 우박랜드 혼자 와. 아니 신세계 이마트 대기업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친구 차빌려주면 보험부 가입도 퇴원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의 HR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안 해봤죠? 운 좋은 겁니다. 진짜 이게 손에 피 안 묻혀봤다. 운 좋은 겁니다. 네. 노동청의 조사는 노사가 합의를 하고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을 보장하게 된 조건으로 진정이 되었어요. 근데 검찰 수사는 그렇지 않죠. 네.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윤명규 인사상무 등 5명이 기소가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2명과 팀장 1명은 집행유예. 과장은 벌금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이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윤명규 상무는 지금 신세계 건설의 사장이 되었고요. 엄청 영전했죠. 그 외 가장급들도 모두 부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 노조를 탄압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노조 탄압하는데 현장에서 땀 흘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두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번이 편해지죠. 신세계 우리 정 부회장님의 소셜 논란 논쟁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신세계 측의 어느 단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조에서 반발을 크게 했었죠. 회사 쪽 그만 팔아라. 그렇죠.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를 끼쳤으니까. 네.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이 사과 메시지를 올리자. 바로 노조는 반응을 틉니다. 잘했다. 그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입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전달하면서 뉴스라운드업이었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연초가 바쁩니다. 정재훈 약사를 처음 만났고요. 나성인이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나성인도 저희들이 지금 한 달 뒤에나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음 주에 우리는 설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남아있는 나성인의 흔적이죠. 네. 그렇죠. 지금 나성인의 시간은 LA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럴 땐 유작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뭐지. 다음 주 이 시간. 설맞이 기사 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기사 읽기 게스트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지난번보다 두 배는 찾아와라 라고 오달래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기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척들과 함께. 1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스타 448회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리터와 유승균 피디였습니다. 아. 네. 더보이즈하고 비슷한 콘텐츠로. 네. 넷플릭스에. 네. 돈 룩업 재밌어요. 돈 룩업. 네. 많이들 보셨죠? 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더보이즈하고 약간 주제의식은 비슷해요. 돈 룩업 영화를 본 다음에 백신은 정부의 음모다. 맞지 말자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본 다음에요? 네. 놀랍게 신기한 아웃풋이네요. 그래서 역시 명작은 이것을 해석하는 사회가 보여준다. 그러네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나오고 사교육 컨텐츠 업체들이 스카이캐슬식 교육법하면서 광고를 엄청 때렸죠. 심지어 그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광고 모델로 나왔죠. 맞아요. 이게 또라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한국 사회는. 예술의 완성이죠. 더보이즈 즐겁게 보세요. 네. 돈 넣고 아직 못 보셨다면 즐거우신 거예요.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 주 설날 기사 읽기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